승미언 승미언 전주 안하나요? 승미언은.. 전주 늦게 할라고요 전력이 2천만 넘게 가능해? 1, 2, 3, 4, 5, 내전주 아오 뇌전주 궁수 많이 떴네 어? 저 총 장수각성 115, 136 115, 136 지력은 만화를 리필을 안해도 되니까 어? 얘 얘 그것도 있나보네 그 스턴도 붙어있나 보네 평타에 자 한번 잡아봅시다 음 음 어? 파르파티 안 무빙 친다고? 호호 잠깐만 파르파티 시합 왜 이렇게 좋냐 거의 반전사 여기 키덼데 5번, 2번 17, 17정도 되는 것 같고 데미지는 보다 지금 만... 만 좀 넘게 나온 것 같은데? 0번 아 방전에 미니전을 못했나 보다 데미지 만? 15,000? 0번, 2번 잠깐만 아 여기는 안되는데? 왜 보수 아니고 퇴섭이 더 재밌어서요 도울도 그럼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을까? 파르파티를 집어넣고 파르파티 자리에다가 도우를 만들까요? 우와... 이거는 무조건 다 잡아야 된다 파르파티를 집어넣고 증장을 만들게요 그 다음에 여기 기린을 꺼내려고 했는데 기린 없네? 기린을 아직 안만들었구나 내가 신수전지 10개 1, 2, 3, 4, 공소 4장 소탕형 써서 기린 경험치 밀린거 레벨업 좀 시켜주고요 아 5번, 2번 strictly 이른벨업 염력부함? 못구해서 지금 67억에 살라고 경험치 60억 249렙 복귀에다가 프라마 234 염력사 청룡 집어넣고요 20개 2개 50개 1개 해가지고 자 아 그렇지 4천원 한 마리밖에 못만 못 넣지 50개 20개 아니 이거 사실 일부러 한거에요 이미 다 아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유튜브 분량 뽑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번 왔다갔다 한거에요 지랄하고 다들 알고 계시죠? 뇌진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진법 좀 봅시다 힘근 하나 찢어진 진법서 뇌정석 뇌정석 심정 오케이 힘근 심정 뇌정석 진법서 10개 아 됐다 아 됐다 자 뇌진법 써주고 그 다음에 돌 좀 만들게요 돌 족제비 괴물 동굴손 족제비 괴물 동굴손 얼음나무 뭐야 방금 전에 조남 분신술 뭐야 아 쉿 봉선을 꺼내야되네 호출하고 상급 전직 돌 전직하구요 흉수 각성 확인 흉운 50 힘근 2개 방 각성석 단풍석 광풍화 꼬리털 뭐야 왜 안돼 뭐야 각성석 어디왔어 어 원원 돌이구요 잠깐만 얘가 왜 2번이야 아 아 홀리 쉿 아 어쩐지 딜이 안들어가더라 4번 5번 6번 돌 어딨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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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 뭐야 왜 안때려 아 때리고 있구나 증장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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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4번? 3? 5? 5? 5? 5? 5? 5? 5? 진짜 아아아아아 이거도 못 잡으세요? 강래가 잡은 거냐? 허어어어어어 아 진짜야? 와아 감사합니다 좋은일에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건 추천해 드린다고요? 광호 앞에서 장건의 보무상자 패스업이라 약간 긴장은 없긴 한데 아잠깐만 두개 하나 제로 근데 이거 본서비 있으면은 명피에 먹었으면 이득이야 주작의 서상 팔아볼께요 3원이지 않을까 이거? 1원이네? 명패해 16만원 주네? 4차는 해고 안되나요? 안되요 노노노 그거 먹어줘 아 먹어줘요? 아 만들러 가보자 그러면은 어차피 신성공가면 만들어지잖아 아 이 쉑 곧 180덱같은데 안되네 그래도 풀테 정도는 껴주고싶은데 실력이 있나요? 천왕부 제조 하나 둘 오케이 증장 천왕부 만들었구요 무기 빼고 무조건 깡이라고? 무슨소리 하시는거죠?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시면 안됩니다 야 돈 진짜 많이 든다 진짜 미쳤다 테서바님 이거 어떻게 만드냐 일단 오케이 보천주를 만들었구요 근데 레벨이 딸려가지고 증장이 못껴요 어 얘가 못기기 때문에 진형제조 심장 하나 힘근 하나 요거 세개 그리고 조하나 진형사 열개 해서 자 안행진 배웠구요 배진법 진법 심장 하나 힘의 근원 하나 찢어진 진법서 열개 화염석 열다섯개를 넣으면 이제 불진법이 제조가 되구요 불의 진법 생겼고 결빙서 힘근 심장 진법서 어 해서 진형제조 불의 진법 아이템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어 사용되네? 물의 진법 아이템도 어 사용이 되네요 제작도 되고 사용도 되는데 진법을 깔 수가 없네요 오케이 형님들 현재 새벽 1시 28분이구요 아 오늘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라스는 스윗남자야 감사합니다 형님들